골고루 져 이거 뭐 골고루 져서 좀 바닥을 줘 봐봐 또 나오고도 줘 아프고 아직 터지도 않았는데 물이 없는 거 보니까 물을 더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야 물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엄청 차이 나네 이렇게 좀 물이 있으면 흘러 흘러 하구만 안 뜨고? 아프고루 져서 아프고루 져서 밥이 익었나? 응 완전히 익었어 응? 완전히 익어 어디가 밥이 퍼졌네 퍼졌어 익었다고? 응 먹어봤어 아니요 완전히 잘 익었어 밥으로 치면 최고 잘 익었어 앞에서 좀만 당기봐 어디가 니 앞으로? 야를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흙 빠질라 흙 물이 뭐 없는데 몇 기름을 이렇게 하고 짜야 되는거? 짜고 또 주물러갖고 또 짜고 또 주물러갖고 또 짜고 그래야 요 쥬도챙이 휘파디 여기다 담아 여기다 뭘 가만큼 씹붓게 아니 가만큼 죄송합니다 가만큼 그냥 가지고 그냥 가지고 그냥 그릇으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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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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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향도 부숴수게 여기도 이렇게 우선 해야 돼 이라고 요리 넣어야 이렇게 그래야 쉽지 이게 밀이지 밀 이게? 고리 아니 이게 꽃보리 꽃보리 이게 꽃보리로 짤보리는 밥을 먹는게 짤보리고 이거 뜯으려면 꽃보리로 밀로 붓고 이게 이거 저거다 붓고 붓어 손린다 그것도 붓어버리면 이거 붙어버린다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 빨래 얻으시지 시대하고 물을 부숴야지 우리가 부릅부릅 손이 그냥 소머락 소머락 손꼬락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손꼬락은 끝나지 물 말난다 손꼬락 그래서 물을 사는다 물을 부는다 물을 부는다 물을 부는다 물을 부는다 물이 왜이렇게 물을 부는다 물을 부는다 물을 부는다 아 지금 그 고추장 고추장 담그는데 그 엿기름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한 3분의 1까지 줄여야 된다 엿 냄새가 나요 엿냄새 엿기름으로 하니까 옆에 동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아들 장계만 가면 원이 없다 자 이게 오늘은 이제 고추장 담그려고 하루종일 엿기름 고운 거를 하루종일 지금 불을 떼고 있어요 그냥 하는게 아니래요 어머니가 지금 여기로 하고 저기로 떼고 있어요 양쪽 다 양쪽 다 이렇게 계속 끓여서 원래 물의 3분의 1 정도 와 이제 이게 완전 줄었습니다 지금 넘들이 이걸로만 담으도 안 돼 아니게 쌀이 쌀이 주말돋으면 우와 엄청 줄었어요 뜨거 그렇게 해갖고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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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천이야 한천이야 고추장은 이렇게 고춧가루를 던여야 되는거에요 메춧가루 넣어버려야구 저게 메춧가루야? 콩가루가 아니고? 콩가루를 저거 청쥐장 띄워갖고 만일갖고 빵군거에요 이게는 말하자면 메춧가루라고 근데 이거 왜왜 좋은거지? 뭐고 고춧가루는 얘기 엄마 보통 일이 아니겠지? 아이고 사람 잡아먹어 여기 이거 들고 뭐 허도머려 근데 허도 못으겄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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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 이게 청량인 그것도 청량인가 그것도 청량인니? 얼마나 몇개월 나구요 속을 속을 쓰게 해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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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탄다. 탄 게 찼어. 너무 아깝네. 묻었어? 천천히 와요, 근데. 아깐 게. 아깐 게. 폭력 아깝다, 폭력. 이거 어떻게 앉아서 할 거를 찾아야겠다. 이걸 앉아서요? 들어봐, 이거. 탁자. 엄마. 어? 담았어, 담았어. 같이 들게. 하나, 엄마. 걸릴라, 걸릴라. 아니, 척을 밑에를 들여야지. 응, 그렇지. 너무 많이 들면 안 돼요. 아니, 더 틀려야 되는 게 안 그래? 아니, 이쪽에 더 들여갖구만. 흥열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 이거를 집어내야지. 자, 자, 자. 그럼 집어넣어. 됐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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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응. 발맹이 떠들러, 떠들러.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살짝. 밑에다 넣어갖고. 인내봐, 인내봐. 요거 요렇게. 이거 가장. 네네네네네네. 그렇게. 그렇게 살망살망. 하나가 떠들러면. 하나 먹네. 하나 먹네. 너는 먹나? 콩가루는 아니, 그게 매줏가루라고 했지? 응, 맛있어. 그래? 응. 응. 왜, 우리 형 또 왜 무섭지야? 응. 다니. 그래요? 봐봐, 이거 엄청 달다니까. 매워라. 그러면은. 매워라. 매워라. 매콤. 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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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매워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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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 나한테 안 와. 저 놈도 하나 벌릴까? 응? 2. 2. 2. 2. 물 하나 내주고? 어. 뭐 치장할려고, 얼마나 만지. 맵다. 맵냐? 하나 닮는데? 매콤해. 매콤해. 아, 하나 닮어, 막. 왜 이렇게 달아. 왜 청양이야? 엄청 달해. 소금 넣으면 안 달아 야 삐아 누나 보니 그지않아 아 나 꼬창 잘 담아 우리 엄마 참 꼬창 진짜 잘 담아 안 배웠어 엄마나 할머니한테 배웠지 안 배웠다 야 엄마나 꼬창도 한건 안 배웠지 그려? 그려 할머니가 놀랬어? 왜? 꼬창을 왜 이렇게 달라고 꼬창 이모보고 저리야지 아이고 죄송한데 꼬창도 참 만발이 잘 담아 소금 갖고 올게 응 왜 매웠다 가위가 이게 묻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막 그 고추장하고 된장 이런거 넣은거 저런거 넣은거 안 배치구만 응 고추장 그건 뭐 안 배치구만 이거만 간장 소금 기타 등등 섞어서 이제 버무리고 있습니다 버무리고 있습니다 버무리 가방 다 먹은거야 반숙 봄 하 buld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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